맞습니다. 드라마와 K-POP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또 한류라는 것이 탄생이 됐고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해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얘기 하는군요. 역시 이제는 K-POP 쪽의 원로. 신인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신인상을 받은 지 12년이 됐더라고요.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수상 소감이 어떠셨나요? 수상 소감이요? 뿌리 깊은 나무가 됐네요. 훌륭한 사람이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시죠.